떠난다면 내 곁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품이 좋다면 오 베이베 언제라도 좋으니 안녕이란 말 대신 작은 미소 하나만 주면 돼 오경수! 성공 대박 대박 대박사건 요즘 신세대 용어로 헐퀴 진짜 되게 귀여워요 이런 걸 다 섭렵을 해야 기획이 되나보네요 요즘 시대의 흐름을 빨리 캐쳐야 되니까 이춤할 때 너무 귀여웠어요 다시 한 번 원 투 오 오 아 귀여워 작년에 CF 찍을 때 정지훈 씨하고 거기서 배웠죠 그때 배운 거 이거 약간 부끄러우면서 어우 깜짝이야 그런 거 그렇게 맘게 잡은 데서는 깜짝 놀랐는데 타조알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다시 두 분 갑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스톱 최정환 고정 아 이 노래 오랜만인데요 아 이 노래 90년대 나이트클럽을 주는 가까운 노래예요 스톱 어머나 어머나 왔어 왔어 제리 보지 마세요 제리 보지 마세요 리소 언니 노래하고 가실게요 하나 아 니가 원하면 뭐든지 했고 니가 싫다면 하기 싫었어 너의 여자로 태어난 걸 감사했어 언제부턴가 변해버린 너 언제부턴가 변해버린 너 언제부턴가 변해버린 너 아닌 척해도 느낄 수가 있어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여자 향기 울라 울라 레오 울라 레오 울라 울라 레오 울라 울라 레오 울라 울라 레오 울라 레오 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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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리수 하리수세요 아니 보소에서 춤추면 다들 까먹는데 하지만 너무 웃겼다 솔직히 내 머리가 이쪽 머리가 다 널린 거야 그 상태에서 사랑 나 너무 웃겼어 울라 돌려 울라 레오 아우, 나 18살 순이. 살구꽃이 필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하늘 문증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순이 찾아 가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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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가야해 순이 찾아 가야해 에헤헤헤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나이는 18세 이름을 쓰니 오경수 씨! 이 형님을 누가 제가 사실은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분 참 깔끔하다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아주 방송에도 적합하고 여러 가지로 매력 덩어리인 것 같아요 과하지도 않고 어머 지금 어머님들이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지 몰라요 저 동생 탐나 하는 표정으로 저 동생 탐나 하는 표정으로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! 조항조 남자라는 이유로 정말 많은 남자분들께 사랑받는 국민의 창곡입니다 아멘